이번 선거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 숫자가 40세 미만 유권자보다 더 많습니다. 그 가운데 특히 20대와 60대 남성의 표심이 총선의 판세를 좌우할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를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이번 총선 전체 유권자 수는 4,428만여 명. 이 중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 비율은 30.6%로 지난 총선보다 줄었지만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200만 명 등 31.9%로 처음으로 젊은 층을 추월했습니다.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해섭니다. 거대 양당은 이 가운데 20대, 60대 남성 표심에 주목합니다.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8.7%의 지지를 보냈던 이른바 이대남.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대폭 떨어졌습니다.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이 43%로 가장 많았는데 조국 혁신당 지지는 2%대였습니다. 국민의힘은 20대 남성들의 막판 결집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. 전통적 보수층으로 평가받는 60대 남성에게도 변화가 감지됩니다. 60대 여성과 70대 이상 남녀에서는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답변이 민주당을 선택한 답변보다 30%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하지만 60대 남성들은 범야권에도 40% 가까운 지지를 보였습니다.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. 민주당은 민주당은 정권 심판 여론이 60대로 확대된 방증이라고 평가합니다.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연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을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승을 하면 저희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. 변화는 20대와 60대 남성의 표심을 어느 당이 더 잡을지가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원진의 표심을 응답합니다. 원진의 표심을 응답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